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도 저희가 양극화 얘기를 저녁방송에서 했었는데 어제 그냥 놔둘 거 봤거든. 아 보셨어요? 아 이효석 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따뜻한 면이 있대. 울컥한 아 나 진짜 집에서 보다가 그냥 같이 울컥해버렸네. 어제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저녁방송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 번.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여러분 차가운 사람들이 같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차가운 숫자를 다루니까 자위반 타위반 그 숫자로 차가움으로 더딥혀져서 그렇지 이렇게 같이 진짜 정정한 잔 하면요. 소주한 잔 하면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맨날 이일 터진 뉴스 터진 맨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만 맨날 했었는데 어제 좀 반성을 많이 하는 하루. 진정성이 진짜 뿜뿜하는 방송이었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3천 넘은 지가 좀 됐는데 3천피라고 그러잖아요. 10개 중에 4개는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자료를 낸 걸 분석한 기사가 났는데요. 썰렁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난 8일 기준으로 3,100을 훌쩍 넘고 그래서 이게 단기 급등이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보세요. 코스피 중에 533개가 올랐는데 그리고 375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12월 22일 기준으로 20일 동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총 908개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많이 올랐죠. 533개고 375개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데 코스피의 기간 중 상승률이 15.2%나 돼요. 그런데 상승률을 초과한 종목 수는 133개밖에 안 되고 상승했으나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 종목 수가 400개고 그나마 하락한 종목 수가 375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저 133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는 아이고 이거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잡힌다는 거죠.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면 떨어졌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어떤 종목들이 빠졌냐 이렇게 보니까 133개 중에 돋보이는 게 SK이노베이션. 정유주 아니에요? 정유주에다가 2차전지를 겸영을 하는 세계 6대 7위, 627위 하는 2차전지 자동차 배터리 업체인데 무려 61.5%가 올랐고 그다음에 LG전자, 전장 진출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54%. 요즘에 가장 하트한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자동차. 어제도 막판 뒤심을 발휘해서 낙폭을 축소하는 걸 봤는데 45.4%. 삼성 SDI 이것도 2차전지죠. 31.5%. 삼성전자가 25.9%. 보세요. 이게 다 업종 대표주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거의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대형주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형주가 17.6%가 올랐고 중형주가 5.3%, 소형주는 3.1%, 3.7% 이렇게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빠진 종목들 한번 불러드릴게요. 심풍제지 35%. 제지요? 네. 제약인 줄 알았죠? 심풍제지야. 올릴 때도 같이 올랐나? 대형제약 이것도 엄청나게 올랐었었죠. 거의 30%. 메르츠화제 왜 이렇게 빠졌어요? 10.7%. 기업은행 7.1%. 은행주가 시들시들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반영. 사실은 금리가 뛰면 은행주가 좀 올라야 되는데 우리 배당 이슈가 워낙 커서 그런지 은행주가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음수장비 지수가 30% 이상 뛰었고요. 전기전자 이게 삼성전자 같은 거 포함된 거죠. 25% 이상 제조가 19% 그리고 화학도 많이 올랐어요. 15.5% 이렇게 올랐는데 말씀드린 은행 6.8 마이너스 9, 종이목재 5.9, 전기가스 0.9 이거는 한전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섬유국 마이너스 0.2.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대체로 부진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쨌든 사실은 작년 10월,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런 BBIG를 비롯한 언택주라든지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 맞는 성장주 위주의 장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오는 데다가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면서 한 가지, 두 번째 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황의 변화, 자산시장의 상황의 변화가 뭐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금리 상승 그렇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주 일변도의 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힘은 역시 저금리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는 건데 저금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뜬다라는 건 어찌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스탠스로부터의 후퇴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신흥국 쪽의 상승세에 기반이 됐던 달러 약세, 약달러가 조금은 약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90선 이상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어떤 추이를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상승 종목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크게 오른 상승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 산업에다가 성장의 엔진을 추가하는 대형주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G전자 뭡니까? 사실 가전업체인데 여기에다가 전장이라는 성장 산업을 새로 엔진으로 이제 단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제조로만 해서 이런 정도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애플과의 합작 가능성 등이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혹은 인공지능차 쪽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른 업체에 비해서 확실히 빨리 단다라는 그런 인식.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디렘을 비롯한 메모리 쪽에 치중돼 있는 업체로 그냥 남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아마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게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굉장한 주목을 받기 힘들 텐데 뭡니까? 시스템 반도체. 바운드리 쪽에 과감한 투자와 그리고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아까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이죠. 대표적인 거죠. 정유업체로만 남아있었다면 이런 주가 상승은 기대하군요. 왜냐하면 S-OIL이라든지 이런 정유업체들 주가는 이 정도는 못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2차전지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았다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인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의 주가는 어찌 보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굉장히 논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을 찾는 노력. 그러니까 가치주 권역에 있던 전통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 중에 이 성장주의 성격을 가미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거로 한동안 머물지 않을까. 왜냐하면 편안하잖아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이쪽으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무늬만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뭘. 실제로. 실제로 성장의 엔진을 달고 그게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접근하고 있는 우리 업체라면 한 번쯤 다시 평가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군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걱정되는 뉴스이긴 한데 연훈 총재들이 양적 완화를 좀 축소할 거를 약간 내비치고 있습니까? 어제 방송 보니까 이효석 팀장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프로가 테이퍼링이 뭐예요? 이렇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테이퍼링 하면 그냥 다 아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수도꼭지 잠근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줄이는 그런 조금 이렇게 줄이는 그런 걸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 그래서 금융시장의 테이퍼라는 거는 양적 완화 양적화라는 건 뭐죠? 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경기 부양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그 양적 완화의 양을 조절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의 진원지가 어디냐? 미국은 아시죠? 여러분 12개 지역 연준이 있죠. 우리 한국도 부산 한국은행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그건 지점이고 여기는 독립된 연방준비은행들입니다. 그 연방준비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본부 역할을 하는 게 페드, FR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 연준 총재들이 연이어서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버트 카플란 미국 델래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화상타운을 미팅을 했는데 올해 미국 경제가 강하게 성장하면서 연준의 이례적인 통화 완화책의 일부를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죠.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휘는 테이퍼링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질의응답을 어떤 기관에 가서 했는데 시장 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완화정책으로부터 후퇴와 재조정, 정책금리 변경 등을 지지할 준비가 되었다. 이건 훨씬 더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 완화정책으로부터 후퇴와 재조정은 테이퍼링인데 정책금리의 변경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2023년까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변경한다면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연준의 입장, 금리 정책에 관한 입장과 상당히 배치된 발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1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의사록에 테이퍼링이 언급이 된 것만 하더라도 시장에 조금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잇따라 나온 지역 연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들, 거기다가 제임스 플러드 세인트 루이스 여는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했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가능. 이게 테이퍼링이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되는 FMC 회의에 우리는 훨씬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테이퍼링 텐트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게 연준에서 수도꼭실을 잠근다. 그 발언한 것만 해도 그냥 경기를 해서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 신흥국 주식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 한다는 건 완화적인 정책의 스탠스를 바꾼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 전환한다. 달러 강세 전환하면 신흥국 자산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통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어디다가 대고 이렇게 생각하는 에널리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가이던스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기간 시간을 앞서서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도 마일드하게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지켜보자고요.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가능성이 조금 조금씩 커지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르노하고 플러그 파워가 수소트럭을 공동 개발합니까? 플러그 파워라는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업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잘 알람 흘려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장 시청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시청도 굉장히 큰 데 아닙니까? 이게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10배 올랐죠. 우리는 잘 모르는 업체지만 10배 올랐는데 이 플러그 파워가 어제 발표를 한 게 최근에 이제 한 2시간 전에 속보로 들어와 있는 건데 르노,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죠. 르노와 경상용차 LCV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상용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페덱스라든지 아니면 UPS라든지 이런 거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 차들이 대부분 다 디젤차예요. 그런데 그 차들을 이제 수소차로 바꾸는 그 수요가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이 합작을 해서 만드는데 오는 6월 말까지 각각 50% 지분을 갖는 합작 벤처를 출범하기로 양해의 각서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야,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에 1등을 해보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됐다 그랬는데 플러그 파워 주가가 이거 보도가 나온 이후에 16%가 그냥 뛰어버렸다.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르노 주가도 2% 이상 올랐고 그래서 이런 사실 이게 트럭, 수소 트럭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니콜라 있는데 어쨌든 플러그 파워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가 넘는데 사실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메이커라고 해야 되죠. 르노는 1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거의 두 배 어쨌든 플러그 파워가 세계 최대 액화수소를 구매하는 업체인데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SK그룹에서 플러그 파워 지분 9.9%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SK그룹에서는 결국 아 왜 갑자기 플러그 파워에 이런 인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자동차, 수소, 경상용차죠. 경상용차로의 진출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9.9%면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M&A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형주 장세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주 장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그 대형주들이 글로벌 M&A 시장에서 유력한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이러한 뉴스들을 대부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동호하고 그게 그들이 하고 있는 기존 산업과 시너지가 폭발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게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수소 관련 주들의 어떤 움직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참 이런 투자를 잘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뉴스사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 수사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시장 마감사원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만 공지 좀 해드리자면 저희와 함께 일하실 분을 저희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제작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일일이 또 만나야 될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더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일손이 좀 모자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뽑아야 돼요. 뜻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3% 또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인 들어가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플라이 골뱅이 e-broadcasting.co.kr 이메일 지원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골뱅이란 표현 참 좋네요. 뭐라고 하죠? 미국에서 앳 이렇게 하죠? 골뱅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골뱅이 먹고 싶다고 골뱅이가 드시고 싶다고요? 갑자기 쏠리네 골뱅이는 또 을지로 쪽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화 말씀만 듣고 하세요. 교보증권의 박병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